안녕하세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하세요. 나잘록입니다. 오늘은 동태찌개 끓였거든요. 오늘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. 제가 마트를 갈 수가 없어서 냉장고에 있는 걸로만 했어요. 원래 김치하고 김치 동태찌개가 있긴 한데 콩나물도 넣어야 맛있거든요. 근데 콩나물도 사러 갈 수가 없어서 김치하고 동태, 알하고요. 그 다음에 곤이 넣었고요. 그 다음에 감자 좀 있어서 넣어봤고요. 그리고 팽이버섯 들어갔어요. 오늘은 이렇게 해서 먹을게요. 그 다음에 총각무하고요. 배추김치. 그 다음에 후식으로 치즈 큐빅이거든요. 이거 먹을게요. 그리고 장아찌개, 마늘장아찌개, 마늘 쫑, 그 다음에 마늘장아찌, 그 다음에 감자하고 스팸하고 볶았어요.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. 먹백 됐어요. 먹백. 너무 뜨거워가지고. 맛있습니다. 너무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고니가 너무 맛있는데요. 얘네들이 잘 안 뜯어져요. 왜 그러지? 푹 익혔는데. 고니가 너무 맛있습니다. 고니가 너무 맛있어서 우리 소금을 넣어볼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는 푸안을 넣어줄게요 그리고 저희는 게다가 너무 좋아요 눈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제게 되고 너무 좋아요 이제 저는 이 식당들의 음식을 먹으면 더 좋네요 진짜 너무 좋아요 근데 이런 식당들은 너무 맛있다 아 너무 맛있어 오징어 너무veyard... 한번 먹어봐요 으음... 놀고 싶네요 아니, 이게...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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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 오오오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비벼 먹으려고 해요 이게 너무 잘 돼서 맛있게 됐어요 제가 했지만 맛있게 돼서 이거 비벼 먹으려고 하거든요 기름진 건 맛있는 것 같아요 맛은 저는 inference 심지어 저처럼 비벼 먹으려고 하죠?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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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치즈 큐빅 파티 오니언이에요. 되게 고소해요. 이것도 얼려 놓은 거거든요. 근데 그렇게 안 딱딱해요. 밥 먹기 전에 내놔서 아마 그런 거 같아요. 근데 저는 좀 얼려서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.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. 안 돼 놓은 거 같아요. 안 돼 놓은 거 같아요. 안 돼 놓은 거 같아요. 안 돼 놓은 거 같아요.